이번 시간에는 개발환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발환경은 우선 개발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development이고요. 사실 건축에서 온 말인데 어떤 건물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를테면 웹사이트가 있고 그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행위들 바로 그런 것들을 개발이라고 하죠. 개발환경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가지 환경 적용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이 소스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에디터 우리말로는 편집기라고도 하죠 라든지 아니면 소스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버전관리 또는 이 만들어진 소스코드를 서버로 업로드하기 위한 ftp 라든지 아니면 업로드 된 파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서버 또는 개발 서버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개발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개발환경을 세팅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에디터 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사용할 에디터는 aptana 라고 하는 에디터입니다. eclipse 라고 하는 java 쪽에서 만들어진 에디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고요. php 뿐만 아니라 ruby나 java나 아주 다양한 언어 에 최적화되어 있는 에디터 이고요. 아주 편리하고 또 기능도 아주 많습니다. 에디터를 설치하기 위해선 우선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aptana.com 이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가 바로 aptana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aptana studio 3 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자동으로 맥OS면 맥OS에 다운로드로 갈테고 윈도우면 윈도우로 다운로드로 가네요. 그래서 지금은 윈도우와 관련되어 있는 다운로드 페이지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stand alone 버전으로 다운로드로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eclipse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플러그인 버전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그럼 전 요거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next를 눌러서 인스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저는 default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을 체크하셔도 무방하고요. 인스톨을 진행을 할게요. 설치가 다 끝났고요. next를 누르고 close를 하시면 인스톨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ptana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기고요. 요거를 이렇게 더블클릭하면 이제 첫 번째로 aptana를 실행하신 겁니다. 이 aptana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분할 되어 있는데 우선 왼쪽은 project explor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웹사이트를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번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각각의 사이트별로 project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요거는 ta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항상 project explorer가 아니라 뭐 app explorer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유동적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project explorer라고 하는 tab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이 tab을 이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된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탭별로 기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코드가 표현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요게 이제 new.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대한 프로젝트고요. 요기는 요 최상위에 있는 요 각각의 element들이 개별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컬 파일 시스템은 프로젝트가 아니고 요것은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탐색계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탄하는 로컬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이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프로젝트들. 여기 있는 게 하나의 그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단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new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index.php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기에 있는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탭 있죠. index.php라고 나오는 부분. 요게 이제 에디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파일을 수정하고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은 그 파일의 리스트가 나오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그 개별적인 선택된 파일들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license.txt를 누르면 또 새 탭이 뜨면서 license.txt가 여기 표시가 되죠. 또 하나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탭들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탭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놓게 되면 중앙에 선이 생기죠. 그 말은 뭐냐면 화면이 분할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index.php는 왼쪽에 있고 license.txt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어떤 파일들 코드들을 작성할 때 요런 식으로 병렬을 배치하면 작업하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요거 파일을 새로 열고 다시 요렇게 해서 밑에다 놓으면 요렇게 3등분이 되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이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problems 같은 경우는 어떤 소스코드 상에서 어떤 오류가 있을 때 이 앞타나라고 하는 에디터가 그 오류를 사전에 찾아 냅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가 현재 있는지를 이렇게 리포팅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아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search는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가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progress는 이 에디터를 작성하면서 여러가지 작업들을 할텐데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경우에 이 progress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현재 작업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hello world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파일들을 만들어 볼게요. 앞타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의 기본 단위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그 프로젝트 안에 여러가지 파일들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여기 project explorer라고 하는 탭 보이시죠? 만약 이 탭을 클로즈해서 실수를 없앴다. 그러면 여기 윈도우 보시면 show view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project explorer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다시 나타나니까 그렇게 기능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다시 project explorer로 들어와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new라고 하는 컨텍스트 메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new를 선택하면 프로젝트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php 프로젝트니까 여기 있는 php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coding everybody라고 제가 치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여러분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use default location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파일을 작성했을 때 그 파일이 즉 그 코드가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user 밑에 c드라이브 user 밑에 egoing 밑에 my document 내문서죠. 그 밑에 aptana studio 3 3 밑에 파일이 작성되도록 했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능숙해지면 자신만의 개발 소스가 위치하는 곳을 지정을 해서 그곳을 default location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아무튼 지금은 그냥 따라하시는 단계니까 user default location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php 버전은 php 5.3x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inish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는 두 개였는데 세 개로 바뀌었죠.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게 추가가 됐습니다. 즉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더하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밑에 connections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coding everybody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컨텍스트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showing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면 windows explorer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해 보시면 windows explorer 즉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이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컴퓨터 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설정했던 egoing이란 유저 밑에 마이 다큐멘트에 apthana studio3 workspace라는 거 밑에 coding everybody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 있고 이 디렉토리가 이 coding everybody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 가장 상위에 있는 디렉토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coding everybody 프로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클릭하고 new에서 이번에는 파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고요. 여기다가 저는 egoing.php라고 적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egoing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확장자가 php인 파일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확장자가 php인 파일은 php의 소스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피니쉬를 누르면 여기에 egoing.php 파일이 나타나고 오른쪽에 탭이 열리면서 egoing.php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php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웹서브를 통해서 여기 작성된 php 코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실습을 간단하게 해도 좋지만 실습은 뒤쪽으로 미루고요. 여기 압타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압타나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프로젝트 newopentitress.org라는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면서 그 해당되는 작업에 따라서 프로젝트로 그 작업을 그루핑한다. 그리고 그루핑되는 이 각각의 프로젝트는 어떤 파이들의 묶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프로젝트는 showin을 통해서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이 디렉토리가 있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제가 egoing.php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게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디렉토리 밑에 하위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생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php는 메모장만으로도 코딩이 가능한 그런 언어입니다. 다만 제가 압탄화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생활코딩 자체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학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용적인 그런 형태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편리함에 초점을 맞춰서 압탄화를 먼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장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그러한 형태의 메모장과 같은 것을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불편합니다만 php나 이런 개발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나 동기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압탄화 외에도 아까 메모장 말씀드렸지만 개발자들 자체가 이런 에디터들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코딩을 하기에 편리한 수많은 형태의 에디터들 편집기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자기의 취향에 맞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또 자기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어울리는 그러한 에디터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태의 에디터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사용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에디터를 찾아보시거나 짬이 되시면 본인을 위한 에디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